조계종 제19교고본사 화음사와 지리산 국립공원 전남사무소가 지난 1일 화음사와 연기암 구간 탐방로 등에서 지리산 탐방객을 위한 환경정화 울력을 펼쳤습니다. 이번 환경정화에는 화음사 주지 덕문스님을 비롯해 대중스님과 장길선 화음사 신도회장, 유시문 구례군 의장, 윤명수 지리산 전남사무소 소장과 직원, 신정태 야생생물 보전원장, 황규태 지리산 생태탐방원장 등 2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화음사 주지 덕문스님은 이번 환경정화 울력은 국립공원의 가치와 보전의 필요성을 지역사회와 함께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전남사무소 윤명수 소장은 모든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환경정화 활동에 다같이 앞장서자고 말했습니다.